뭐 태형이 형 뭐 그런 소식이 나갔나? 뭐 나는 곡 몇 개 들어봤지? 태형이 형 준비하고 있는 곡 잘해 좋아 난 먼저 들었지롱 오 야 왜? 아 대충은 나갔어? 나왔구나 좋아 좋아 아 내가 방금 약올려서 야 라고 한 건가? 비명을 지르고 싶어 위버스에 무슨 일이 생겨? 오 그래 그래 들어가 들어가 많이 피곤했구나 12시라는 시간이 나한테는 진짜 되게 적당한 시간이긴 한데 이게 또 바쁘는 아미들한테는 약간 애매한 시간이기도 하겠다 언제가 좋고 언제가 베스트일까? 네 허니모 네 허니모 아 이때 당신의 순간은 지워졌나요? 매 순간이 지워지고 있죠 지워진다는 게 지나가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? 나는 다행이 지워진다 네 허니모 동운소에 대한 상상이란과